DJ는 뭐 그냥 DJ라고 하면 될 거고 아침창 손님 아침창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인 모닝 스페셜 게스트인 모닝 엔, DJ 그 정도가 좋을까요? 네 오늘 통역을 도와주실 분은 우경조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우경조 씨 네 우경조 씨는 지금 학생이세요? 네 지금 한국외대 통본역 대학원 졸업반입니다 지금 코니 텔벤 양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니요 지난번에 4월에 방한했을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고 그때 4월에는 어떤 인연으로 통역을 하게 됐어요? 음반 관계자님하고 저희 교수님하고 아시는 관계여서 하게 됐습니다 그 요즘 CF 중에 어떤 꼬마가 정말 요정은 없는 거야? 하고 묻는 거 있죠 네 만약에 그 꼬마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자신있게 대답해 주겠습니다 요정은 분명히 있다고 정말이에요 천사같은 요정이 지금 앞에 앉아있습니다 고마워 아우 코니 텔벤 양이 지금 살짝 웃었어요 정말 요정같이 근데 지금 아침 장가족들은 고릴라로 지금 이 광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옆에는 지금 코니 텔벤 양의 어머니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미디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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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 텔벤 양이 코니 텔벤 양이 그 어 뒤에 그 목소리에 뭐랄까 이렇게 어 뭐 하는 리스너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올리시는데 2464님 이런 노래 부를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랑을 알아요 한 노래 노래 부를 때는 사랑을 알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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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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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 계세요. 강영숙님. 남자친구 있나 봐요. 노래 감성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남자친구 없어요. 이명규님. 오늘 손님은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 기억나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전영배님. 그냥 푹 빠져드네요. 정말 우울한 하늘이 화창해지는 듯합니다. 이 달콤한 하늘이 밝혀져요. 아이스크림이 기억나요. 아니, 그 저기. 코니가 지금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리시는 걸 들으면서 감동하는 것 같아요. 너는 시청자에게 인스파이러스에 반응하셨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코니도 이거 문자 보낼 줄 아나? 근데 코니도 이거 문자 보낼 줄 아나? 어떻게 문자 문자 보낼 줄 아나? 네. 네, 할 줄 알아요. 응. 저기 영국에도 그 어린이들이 지금 8살 정도 되면은 휴대폰들 많이, 셀폰 많이 하나? I wonder if children, like about 80 years old in the UK also use cell phones? Some, some people. 음, some, some I've got cell phones. Not, not many really. Uh-huh. Connie, just, she shares my phone. You know, she's inquisitive to learn how to send texts and, you know, take pictures on the camera on the phone. But she doesn't really have her own cell phone. I do, but I don't know where it is. Yeah, we have got some old phones around the house. Yeah. 아니요. 영국에서는 몇 명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고요. Connie는 제가 쓰는 핸드폰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궁금해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하는데 핸드폰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최현희 씨께서 Connie, Connie 손 한 번만 흔들어 달래요. Please wav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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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veryone in Korea. Hi. Hi. 혹시 코니가 이제 이런 많은 오디언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금 해볼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니는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요? 트램플링을 원하지만 엄마가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해서요. 만약에 바이크를 가지고 싶어요. 만약에 바이크를 가지고 싶어요. 저는 트램플링을 갖고 싶은데 엄마가 그거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해서요. 자전거도 좋아해요. rå우 called